어때? 닌자거북이 자 이것 좀 먹을게요 우동좀 낙서 또 걸렸어 옘병 옘병 아니 오늘 이거 왜 다 꽉만 따와 브라이언 I'm sorry 옘병 신나게 시작 nuestras 여보세요? 배송이요? 무슨 배송이요? 많이ças지 않죠? abol naszegoischen 많이 부 advers 법 부عت 하지만 부係 예약이 Detail이 충분히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 머리 끝났지? 지여 조용해 두뇌해 지금 안돼 택배 받아야돼 일리단문신 일리단문신이야 이거 어떻게 택배 받아야돼 택배 아 이거 너무 스케일이 큰데? 일단 여기까지만 할게 잠깐 잠깐 일단 여기까지만 하고 택배 나가서 너는 아직 배달 준비가 안되었다 ㅋㅋㅋㅋㅋ 타이밍 아멘 택배 타이밍 택배 위 감사합니다. 죄송합니다. 감사합니다. 에리나스님 만원 감사합니다. 고맙습니다. 우동 옆에 계란찜.